한국 이커머스 시장을 둘러싼 대규모 투자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태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공습의 기존 이커머스 유통 강자인 쿠팡이 3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는 등 맞불을 났는데요. 문다이 기자가 국내 이커머스 시장 판도를 짚어봤습니다. 국내 유통가에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본을 앞세워 초저가를 내세운 중국계 이커머스, 일명 시커머스와 국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맞붙은 겁니다. 알리의 모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은 앞으로 3년간 11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한국 내에 물류센터와 콜센터를 세워 소비자 불만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1천억 원 상당의 쇼핑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규모 세일을 진행하는 등 시장 장악을 위해 막대한 현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 자금력을 앞세운 알리는 쿠팡에 이어 2위 이커머스 업체로 부상하는 등 무서운 속도로 성장 중입니다. 지난달 알리 월간 사용자 수는 전년 대비 130% 성장했고, 중국발 직구 금액은 지난해보다 58.5% 늘었습니다. 초저가에 맞서는 쿠팡의 반격화되는 최대 강점인 로켓 배송의 확대입니다. 앞으로 3년간 3조 원을 들여 전국 8개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2027년까지 로켓 배송을 전국으로 넓힙니다. 투자 금액은 알리의 2배. 연 단위로 환산하면 지난 10년간 쿠팡의 투자 금액보다 훨씬 큽니다. 출혈 경쟁 대신 기존 잘하는 배송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쿠팡은 이를 통해 와우 멤버십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커머스 시장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시카 총액이 쿠팡의 10배인 알리가 핵심 시장으로 한국을 꼽은 만큼 향후 투자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데다가 태무와 시인 등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키우고 품질을 향상해 충성 고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마진을 너무 많이 붙였으면 마진을 좀 내려라. 똑같은 물건이 5배, 10배로 팔리면 알리로 계속 가지 않겠냐. 경쟁력을 키워라. 우리나라 제품이 알리 것보다는 품질이 좋기 때문에 아마 가격이 약간 비싸더라도 우리나라 제품을 계속 사고 싶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도 있을 거예요. 이델리TV 문다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